안녕하세요. 한국의 문화유산 소개채널 디그닥 프로젝트입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2부는 다들 보셨나요? 오늘은 지난번에 다 보지 못한 서유기 도상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의 파도 위에 긴 보관을 쓰고 머리 뒤로는 두광을 내고 있는 관은 보살이 있고 오른쪽에는 제자의 무등을 타고 흑장을 들고 있는 3장이 있습니다. 관은 보살의 왼쪽에는 나머지 두 제자와 용마가 조각되어 있는데요. 관은 보살과 선전법사 사이에는 연화대자 안에 동자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동자의 이름이 바로 뽕야입니다. 뽕야는 여러 차례 현장 일행과 대적하게 되는 인물인데 우마왕과 마찰녀 사이에서 태어난 욕괴입니다. 뽕야가 현장을 납치했는데 뽕야와의 대결에서 하공에 필배한 손우공이 관은 보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관은 보살이 정병에 간노수로 물바다를 만들고 36자루의 첨강도로 연화대자를 만들어 뽕야를 사로잡는 장면을 도각한 것입니다. 5개국 국왕이 전진보사에게 죽은 뒤 3장에게 홍백으로 나타나 자신이 살해당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합니다. 이에 손우공이 흰토끼로 변신하여 사냥에 나온 태자를 보림사로 유인해 현재 실권자는 전진도사가 변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백옥규를 바쳤다고 하는 이야기의 장면입니다. 의자에 앉은 것은 5개국의 태자로 보이며 그 옆에는 백옥규를 바치는 손우공 그 오른쪽에는 석장을 든 현장과 접할게 사오정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방태종이 3장을 배웅하는 장면입니다. 왼쪽에는 용마와 3장 일행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방태종이 3개를 든 인물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정각이 있고 그 앞에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무인상이 보입니다. 문무백관이 모두 나와 송별하는데 3장이 한 줄기 나뭇가지를 껍과 뺑에 심보나서 자신이 동토로 기원하는 날 가지가 동쪽을 향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아직 이견이 있는 도상입니다. 이야기 중 3장 일행이 길을 가고 있는 장면으로 보아 아직 정확한 장면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고 이 장면을 비구국으로 추정하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사슴이 그 위에는 두 마리의 새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사슴 오른쪽부터는 3장 소모공 사오정 덮할게 육마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비구국의 이야기로 보았을 때 사슴은 남극선홍에 탈 것이 요괴로 변한 흰사슴 학은 남극선홍이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은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용 부인은 원래 지인대 영산에서 여래의 향화와 고촉을 훔쳐먹어 탁탑 이천왕과 그의 아들 나타태자 부자에게 잡혔다가 여래의 자비심으로 용서받아 탑탑 이천왕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용 부인이 3장을 값치하자 결국 손오공의 부탁으로 이천왕 부자가 지용 부인을 다시 사로잡게 됩니다. 탑의 부조는 이 장면을 조각해 모은 모습입니다. 좌측에는 보여 민탑이 있고 우측에는 탑탑 이천왕과 나타태자로 보이는 인물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무릎 꿇은 인물이 지용 부인 그 좌측의 지용 부인을 잡고 있는 인물이 손오공으로 보입니다. 손오공이 관세음보살을 찾아간 사이에 유기미우가 손오공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스스로 천축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장 관음보살 옥황상대들도 손오공과 유기미우를 구분하지 못하였는데요. 결국 석가문이 부처님이 출연하여 유기미우가 항복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제일 우측에는 행장을 들고 있는 사오정이 있고 그 앞에는 운마와 운마를 끌고 있는 저팔개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여의봉을 든 손오공이 두근발을 때리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 좌측에는 삼장과 그의 뒤로 숨은 가짜 손오공인 듯한 인물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삼장 일행은 천축국 옥화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사자 요괴인 헝사가 손오공 저팔개 사오정의 무기를 훔쳐갑니다. 이를 알게 된 삼장 일행이 사자 요괴 무리에 우두머리인 머리가 아홉 달린 사자 요괴와 혈전을 버리지만 삼장 법사와 저팔개 사오정이 모두 붙잡히게 됩니다. 손오공이 사자의 주인인 폐일구 고천존을 옥화현으로 데려오자 주인을 본 사자는 머리를 도아리고 천존이 사자의 등에 올라타자 사자는 몸을 솟구쳐 구름 위로 뛰어올라 묘안부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사자를 탄 태일구 고천존이 조각되어 있고 왼쪽으로 삼장 일행이 합장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조각은 차지국의 구강 앞에서 삼장 법사와 도인이 기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 벅스 대결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앙에 세발 달린 솥이 두개 있고 그 옆에 승려들이 있는 옷인 가사를 입은 인물이 두개 있습니다. 오른쪽에 인물이 석장을 들고 있는 삼장 법사로 보입니다. 그 주변으로도 여러 인물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른쪽 끝에 있는 인물이 차지국 구강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이 장면은 손오공이 철성공주에게서 빼앗은 파초선으로 화염산에 불을 끄고 지나가는 화염산 장면을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왼쪽에 거대한 화염이 솟아있고 그 옆에 큰 부채를 들고 휘두르는 듯한 손오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는 삼장 사오정 저팔계와 용마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만수산 오장관이라는 도교 사원에 도착한 삼장 일행은 진원자에게 인삼과라는 열매를 대접받게 됩니다. 인삼과는 3000년 만에 열매를 맺고 3000년 만에 열매가 있는다는 열매인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 모양을 한 탓에 삼장은 아기를 주는 줄 알고 먹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몰래 먹었다고 합니다. 가운데 탁자 위에 가부자한 형태의 사람 형태가 보이는데 인삼과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좌측에는 진원자 일행으로 보이고 우측에는 삼장 일행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조각되어 하여 여정 여정 중에 삼장 일행은 어느 저택에 하루 굽기를 청 하는데 이를 들은 집주인 여행과 셋다리 한여에게 물을 올리라고 명합니다. 이 네 모녀가 바로 사성 인데요. 바로 여산노무 남해 관음 고연보살 문수보살입니다. 이들은 인간 세상의 여자로 변신하여 미모와 제물로 대리사위 운운하며 삼장 일행의 마음을 떠보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저팔개만이 마음이 동요하였는데 나머지 일행이 만류하였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석장을 든 삼장 일행이 보이고 그들 앞에는 가슴의 병 같은 것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격정적인 동작을 취하는 이가 저팔개로 보입니다. 정갑 앞에서 삼장 일행이 동자로부터 고자기의 싼 경전책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자의 오른쪽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삼장이 노슨에게 신경을 전해받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삼장은 이때 받은 신경을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염불하며 외워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영치산에서 경전을 얻은 후 각나라로 돌아온 삼장 일행을 당태종과 대신들이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좌측에는 삼장 일행이 있고 그 오른쪽에 당태종과 산계를 들고 있는 시자 대신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육마의 등에는 경전인 듯 무언가가 얹혀져 있고 그 주변에는 상사로운 빛이 나는 듯합니다. 역시 부처님의 나라에서 가져온 물건이라 그런지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삼장 일행은 남자가 없는 여인국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미모의 여왕이 삼장 법사에게 구강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는데요. 석탑의 부조에서는 맨쪽에 두 명의 여인이 삼장의 팔을 잡아 끄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고 우측엔 삼장의 제자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삼장 일행이 드디어 서천 영치산에 도착하여 승려들에게 경전을 받아 육마에 옮겨 싣는 모습입니다. 왼쪽 끝 탁자 위에 경전이 쌓여있고 승려들이 영전의 삼장 일행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탁자 뒤로는 정각이 있고 그 뒤에는 부강 같은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마 등에는 넘겨받은 경전이 쌓여있으며 그 주변에는 참사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무사가 무기인 부어를 들고 있고 그 오른쪽엔 가둑판에 가둑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앙에 앉은 인물이 위징 그 오른쪽의 의자에 앉아있는 인물이 강태종으로 보입니다. 위징 몽참 경화룡의 이야기는 경화룡이라는 용왕이 옥황상제의 명을 오기고 뒤를 조금만 내리자 옥황상제는 그 벌로 승산 위징으로 하여금 용왕의 목을 베려고 하였습니다. 용왕이 이것을 알고 당태종의 꿈에 나타나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태종이 위징을 불러 가둑을 두는 도중에 중국의 서쪽 도시 장안에 용머리가 떨어진 것을 알고 위징에게 물었더니 위징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자신이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당태종이 원래 그 용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이런 일이 언제 있을 줄 알았으랴 하면서 가둑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중대중석에 조각된 스무 장면의 서유기 관련 부조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서유기 부조는 상대중석에도 부장면이 더 나오는데요. 상대중석 역시 스무 면의 구조로 두 장면은 서유기 관련 장면 나머지 18장면은 나은상이 조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속세에서 3장의 경전을 구해오는 여정이 마무리되고 정토세계로 들어가는 단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3장법사 1행은 취경의 목적을 달성한 뒤 다시 영취산으로 돌아옵니다. 이곳에서 증과 즉 수행으로 이룬 깨달음의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탑의 부조는 마모가 진행되어 밋밋한 느낌입니다. 좌측에는 귀한 배석으로 둘러싸인 동굴이 있고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않지만 열린 문 안으로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계단 난간이 있습니다. 이 문은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하나의 광문이라고 합니다. 그 오른쪽에는 관을 쓰고 호를 들고 있는 인물 중앙에 현묵 같은 것을 들고 있는 인물 산계를 들고 있는 인물 등 다양한 인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큰 바위를 두고 좌우에 나은이 앉아있고 이 나은들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합장한 사람들이 있으며 왼쪽 끝에는 용마와 함께 3장 일행도 보입니다. 3장 일행은 영치산에 도착한 후에 여러 신선 도인 나은들을 만나는데요. 결국 3장 일행은 증가를 얻어 3장은 전단 공복불 또는 전단불 소모공은 투전승불 또는 대력왕 보살 저팔계는 정단사자 또는 향화회상 정단사자 사우정은 음신 나은 용마 마저 철룡팔보가 됩니다. 이 부조는 3장 일행이 이러한 증가를 얻는 마지막 장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유기의 도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대 중석의 나머지 면에는 라안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사보에서 마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